그래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이달 초 국회에서 보고할 연금개혁 초안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안, A안, B안인데요. 현재 보험 유율이 9%인데 A안은 15%까지 점진적으로 1년마다 0.6%씩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유지, 또 기금 고갈 시점은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B안은 12% 플러스 알파, 10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10%를 올립니다. 50%.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5에서 10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결론이 안 났다는 건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A안, B안, 지금 최영원장님 살펴주시죠.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5년씩 하는데 5년씩 우리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5년이 아니라 지금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75년을 바라보고 이걸 2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년만 하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연금개혁이 최초로 나와서 굉장히 우리에게 화제가 됐던 건 2013년이거든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가야 되고요. 사실 필요한 우리가 적자 없이 가려는 보험료율은 12%, 15%가 아니고 17.86%에서 20.73%입니다. 또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전제를 넘는 가입자께 알아서 해결해라. 젊은 사람들이 내서 노인증 부양해라. 이거보다는 뛰어넘는 그런 테두리를 넘어가는 개혁이 분명히 나와야지 되지. 보험료율 올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소득대체율이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출고가 없는 논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겠죠. 하지만 보험료율이라는 거 일단 현행 9%가 외국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15% 인상은 아니다라고 진화하긴 했지만 해외보다 현재 낮은 거는 분명하고 지금 최영원장 말씀하신 17.8%까지는 아니어도 구매 좀 올려야 되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천 평무관님 해외 사례랑 좀 비교해 주십시오. 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령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이 한 18%가 넘는데 한국은 이제 9%니까. 그런데 이걸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소득대체율 또한 낮아요. 우리나라가 40년을 꽉 채워서 들었을 때가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40년을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에서 한 19년 정도 늦은 사람들이 소득대체율이 한 20%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한 3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용돈 수준에 불과할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대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풍토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적연금이 아니라 삭정연금을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올바르게 바꾸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이유밖에 없어요. 부가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의료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그건 내고 모자라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충당할 것이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인구는 고령화되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걱정을 하면서 국민연금 낼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비 덜 덜어날 거 아닙니까? 세금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험률이 낮은 건 맞아요. 이거는 낮은데 이걸 갖다가 조금 올릴 때는 대신 국민들을 선택하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사적연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적연금만으로는 미진하니까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그렇다면 사적연금을 어떻게 하면 국적연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소득 대체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부가 이미 마련을 해줘야지 국민연금 적자니까 이걸 갖다가 올려야 된다고 막연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공포심만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보험료율 뿐만 아니라 소득 대체율 조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죠 교육 문제, 군대 문제, 입시 문제 등등 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참 국민들 성난은 이른바 영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고민일 텐데 그리고 정부도 상당히 고민일 텐데